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위 한목수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열두 해를 헬률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안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르라 이에 그 현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34절 읽겠습니다 34절까지 34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난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제목은 오직 예수이기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과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은 또 항상 자신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병원에 우리 교회 성도님 어머님이 우리 성도님 어머님이 암이었는데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국 불교 사찰 돌아다니면서 할 정도로 아주 불교의 심취에 한평생 심취에 있는 분인데 목사가 가면 거절할까 봐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들여닥쳤는데 입원하면서 당연히 거절하죠 거절하고 자존심 있어 하고 언니도 예수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확 뛰쳐나가더라고 내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도만 해주고 왔어요 그래도 기도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고 오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신방하는 데에 우리 권사님 남편이 계신데 권사님 남편이 있는 데서 예배되면 큰일 난다네 권사님 남편이 70이 넘었으니까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부천 쪽인데 동산교회 우리 다락보하는 교회 바로 앞에서 식당을 하신가 봐요 평생 오총룡룡 목사님부터 시청해서 다락본에 내놓은 목사님 와가지고 보금전을 했는데 다 거절을 해가지고 아예 포기한 상태에 있는 분이고 우리 최수용 목사님이 또 얼마나 이쁩니까 여자 목사님이니까 막 해가지고 많이 관계를 해놨는데도 거절하고 마침 제가 신방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아예 보금을 제시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뭐 되게 좀 가까워졌어요 내가 십자가를 그랬어 일단 어르신이 저한테 한 2, 30분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저도 일방적으로 한 10분만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 다음에 와서 한번 내가 할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아 뭐 시간 된길래 지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 좋다고 그랬어요 6.25부터 시작해서 아는 거 엄청 많아 자수성가 하신 분이고 아 뭐 너무 지식이 뭐 아니 바늘 구멍이 아직 그냥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그냥 그래서 뭐 다 듣고 뭐 안다는 얘기지 뭐 이 종교 중에 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한 방 날렸지 어르신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운명과 재앙과 저주는 운명은 나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재앙은 언제 어떻게 인간이 닥칠지 모르는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떡끄떡 하는데 영접은 안 했지만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본문 보면 이 혈중 여인이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진 인간이거든요 이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혈중으로 여러 말 알겠지만 하혈하는 그 여인인데 12년 동안 알아온 병이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괴로움받았다는 말은 도움받았다는 말이고 찾아갔다는 말이거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었고 아무 효임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이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의사에게 갔다는 말은 잘 살았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총동원 다 해봤다는 거죠 낳기 위해서 할 것은 다 해보고 결국 재산까지 다 탄진한 상태 그래서 어제 분도 보면서 불도라는 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100% 절망해야 무릎 꿇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복원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전했던 대교국에 성도님 시아버지가 소촌 67세인가 65세인데 소촌을 하셨는데 며느리 되시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아버님이 사돈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셨는데 결국 내종양이 와가지고 성격 참 좋으시대요 정말 좋으시대요 남자가 봐도 처음에 걸렸을 때는 아주 위태도 있고도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제가 그린 것을 달래요 자기가 계속 보겠다고 드렸죠 결국 그렇게 진앙생활을 짧게 몇 개월 하다가 병상형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처럼 인간은 절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 두 손 들어야 되는데 참 인간의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진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은 가진 돈 다 허비하고 마지막 기회에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동원해 봐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 두 손 들고 다시 말하면 오갈 때 없어서 그냥 예수님께 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지정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옷자락만 댔는데 어땠어요? 병이요? 이분들이 아침이니까 옷자락만 댔는데 나왔어요 그 무리 가운데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 증거로 보세요 그냥 신비주의로 병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병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인간의 열두 가지 문제를 사실은 인정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는 안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요즘 보면요 어느 날 제가 월요일날 운동을 하고 아침에 산에 갔다가 날씨가 참 좋아져 커피 한 잔을 딱 혼자 산 앞에 가게에서 마시고 있는데 어르신 두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설문조선을 하더라고요 한글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해서 저는 한글 중학교 1학년 때만 배우고 모른다고 그랬더니 막 하다가 배울 용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한 번 배우는 게 천 원인데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가르쳐주면 된다고 수상해 어쨌든 그래서 한문 하나를 깼다 하면 이 한자를 알겠냐고 제가 왜 여기만 쳐다보냐면 이 마이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만 돼가지고 이쪽만 쳐다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가지고 한자 하나를 풀면서 뭐 방주가 어떻고 뭐 문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해서 딱 예수 위치여 그랬더니 아 교회 다닌데 그런데 예수가 무슨 뜻인지 예수 그리스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는 모르겠대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설문조선 뒷면 표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리스 세 가지 뜻 아냐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따는 문제 원제 문제 사단 문제 딱 얘기했더니 아니요 그건 그건데 예수가 그리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그 설명 아니 그거는 지금 나중에 문제고 지금 불신한 듯 딱 했더니 선지자 제사장 왕 했더니 알아듣더라고 그런데 두 분인데 한 분은 5년 다녔는데 그래도 좀 알아요 조금 보금을 좀 안 들어 한 분은 전혀 몰라 영접했지 어느 교회에 서울에 다니는 교회에 했더니 전화번호 가르쳐달래 아니 싫다고 나도라고 신천지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오늘 보니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 속에는 물론 병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그 인생에 대한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현리중의 여인은 정말 불치병도 치유받았고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구원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가 답이다 그래서 저 찬양 중에 여러분 이번에 선교대 주제곡 있잖아요 선교대 주제곡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빛 참 가사가 좋아요 그대가 찾는 진리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생명이니 생명의 빛이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길 인생의 그 길 그대가 찾는 길 생명의 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사단의 권세를 인간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떠나마게 만들고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도록 원인 제공했던 그 사단의 권한을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틀에서 이미 근본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막 얘 체질이 있다 난 가끔 한 달에 한 번 막 소리 질러 저는 소리 안 질립니다 그런데 누가 지역에 갔더니 자기는 1년에 한두 번 아내한테 소리를 팍 질린대요 아직 막 영증문제 드러난데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틀이란 말은 열두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거든요 성하는 성하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성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혈류증보다 더 그리고 이 혈류증 여인은 구원 받았지만 혈류증 여인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계시죠 여러분의 아내는 안 계시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절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혈류증 운동 혈류증 걸린 여인보다 더 확실한 축복을 받은 더 구원의 축복을 받은 더 멸망해서 구원을 받은 불치병보다 더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열두 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은 그 그리스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혈류증 여인처럼 만나러 갈 필요 없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4등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건 내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감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떠나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거든요 저희가 모를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본부 메시지 보니까 바꿔지지 않는 기성세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바꿔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얘 틀이 안 바뀌어지는 걸 어떻게 해 저도 어느새 기성세대가 돼버렸는데 우리 딸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1대지 2대지 변하지 않는 복은 붙들어라 3대지 변하지 않은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는 기성세대입니다 보고만 해서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철화 메시지처럼 우리는 산소망이 나옵니다 완벽한 보장과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제가 어제 기도 수술 영상 보니까 먼저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99.9% 수많은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싶습니다 진짜 기도는 뭡니까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건지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이 오고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영증 문제가 오면 그 거기서 우리는 100%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스러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잡는 것 중에 히브리스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시며 사도이시며 대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남편에게 열받는 걸 깊이 생각하지 말고 아내에게 열받는 걸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를 깊이 생각해라 시간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샀는데 히브리스 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라 보통 그러잖아요 드라마 보면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가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 있는 재산 다 가져온 큰일 납니다 붙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를 붙들는 순간 예수 그리스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를 순간마다 붙들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많은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보금의 확신 가운데 가고 재앙과 저주가 물러갈 수 있는 그 그리스를 굳게 붙잡으란 말이에요 왜냐? 사단이 이걸 붙잡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히브리스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의 온종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신자에게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불신자 할지라도 불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금 증거해야 됩니다 안 믿든 믿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 우리 단학방 특별히 예원교회에 있는 분들이 보금 메시지 확신이 모른다 할지라도 보금 안전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예수 그리스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데 날마다 알아가야 됩니다 결론 그래서 이 혈리증 여인을 낚여한 그 그리스도 혈리증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또 예틀들이 날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성령으로 함께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우스의 2장 1장 디모데우스의 2장 1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 보세요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는 치유와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문제, 질병의 두려움이 없이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눈 وأ Yale